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치나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골격에 해당하는 등배에 해당하는 상근분립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심 있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잃고 계신 한국인들은 법원을 보면서 검찰을 보면서 선거를 보면서 국회를 보면서 청와대를 보면서 어느 사이엔가 한국에서 상근분립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고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대협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공병호TV는 전대협에 속하는 청년 김모씨 25세가 대학 캠퍼스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그런 죄명으로 대전지법 천안지법 지원에 홍승욱 판사가 내린 건조물 침입죄로 인한 벌금 50만원 선고 소식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신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 전대협은 6월 28일 오후부터 전국 420여개 대학교에 약 5천장 가량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 내용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김지아 시인의 시 제목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입니다. 그리고 부재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 판결입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민주를 말하는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는 자들이 3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일칙이 없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그간 학내 대자보 전단지 배포 활동을 벌여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문재인 비판 대자보 부착했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 검토 및 명예훼손 검토. 4월 대자보를 부착한 청년의 주거지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불법으로 수사. 9월 조국 비판 전단지를 뿌리려 차량의 열쇠를 강제로 압수 구속협박. 11월 정권의 친중 비판 홍콩 자유와 지지 대자보를 부착한 이유로 벌금 100만원 기소. 1월 프레스센터의 독재 저항 전단지 배표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및 벌금 50만원 판결.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과 통제와 규제가 점점 우리 목을 재어오고 있습니다. 이 독재는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또다시 대자보를 개시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뒤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자보가 붙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년들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홍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홍콩의 주권반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홍콩의 제야단체가 주관하는 7월 1일 날 주권반환 기념집회가 전면 검지됐습니다. 6월 28일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회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에 매년 한 차례도 빠짐없이 개최되어 왔고 홍콩 신민사회는 상징성이 큰 집회로 꼽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정적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중국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상당수의 시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보안법 초안에는 집회 중에 화염병을 던지게 되면 최장 30년의 지역형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어기는 경우 최고형으로 종신형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콩 보안법은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본토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더 가혹한 중형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독재를 하는 방법은 법으로 사람들을 묶는 것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집권 여당이 앞으로 옥죄는 방법이 바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묶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또 사람들이 비겁하면 할수록 한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콩이 가는 일은 대단히 시사적이고 홍콩의 앞날은 반면 교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9일 날 방송됐던 조작 숨길 수 없다. 신훈섭 서강대 화학과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리치TV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설명은 더욱 신뢰감이 가는 접근입니다. 과학자분이 주체가 되는 회피에서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회폐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회폐라는 기관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각자의 이익이나 지방세기나 출신 성분 등이 다 다릅니다. 또한 각 회폐들은 대부분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에 관해 정부의 혹은 관외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관외에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사의로 부정성 것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입장을 취하는 곳이 많습니다.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피력해주면 사회가 중심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겠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리치TV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이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 뿐만 아니고 또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 공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큰 디딤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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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